네 감사합니다 삼부예배 찬양대가 웨슬리죠? 여기는 어머니 찬양대네요 아버지 수산나 그러니까 웨슬리 어머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모성이 느껴지는 따뜻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그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 뭐 제가 환영할 뿐 아니고 오후예배 때에 참여하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오후예배에 참여하는 그 신앙은 정말 보통 이상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이름에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해보세요 제 소개를 영상을 통해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진관교회라고 은평유타운에 있는 진관교회 단임 목사이고요 또 웨슬리 전두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하셨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교회와 관계에 있는 배화학원의 이사장입니다 우리 정재원 배화여중 교장선생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신데 주보를 보니까 장로님이 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장로님 깜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더 즐거운 그런 시간인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45분 정도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길어요? 제가 또 해야 될 분량은 한 시간이 사실 넘는데 제가 좀 쌀막하게 하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5분 조금 더 길게 한다고 시험들고 그러지 않죠? 어떤 수준 없는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5준도 했다고 앞에 받을 은혜 다 까먹고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돼지 떼가 2천마리가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세상에 한번 경제의 논리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귀신 들려서 쓸모없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인 돼지 떼 2천마리를 희생시켰다 뭔가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또 누가 봄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이 양을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잔치를 베풀었더라면 분명 양은 몇 마리 죽여서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한 마리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양을 몇 마리를 희생시켰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맞지 않지요 동전 한 입을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아마 그 파티에는 동전 몇 입이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를 찾은 다음에 다섯 입 혹은 열 입을 소모한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한 아들 큰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던 아버지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뭔가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뭘 다 많은가 하면 바로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사람의 가치는 바로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좀 실감이 나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실감이 안 나다가 나는 세상 모든 거 주고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아마 실감이 갈 겁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은 목소리 높여 외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80억의 사람을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여러분은 이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을 여러분 뭐 세 사람 열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르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헬라로 바실레온 히에르 튜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다리를 잇는 사람입니다 종교교회 다리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죠 또 다시 말하면 영적 중매쟁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스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중매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이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복음 전도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우리는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가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 저는 전도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호수와서 6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열이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백성들 데리고 여호수와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산수 계산해 보세요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7일 동안 성을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그 난공불락의 성 열이고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지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고민했죠 고민 이걸 무너진다 그럴까 안 무너진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앞에 전진어 붙였던 게 뭐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13바퀴가 아니라 13년을 돌고 소리 지나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키시는 방법대로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따라합니다 성을 돈 것은 백성들이 했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 자 우리 옆사람과 하이파이브 한번 생각해주세요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 이렇게 또 말하지 옆사람 보고 전도 안 하면 곡물도 없습니다 시작 그래요 전도하면 전도되고 전도 안 하면 곡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도라는 툴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보통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본 사람을 전도하겠다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처음 본 사람을 바로 전도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두 번째 한 번에 전도하겠다 한 번에 전도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요 한 번에 전도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도 몇 번 찍어야 넘어지죠 그렇죠 나무 하나 넘어뜨릴 때도 열 번 찍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도 한 번에 하겠다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혼자서 하겠다 물론 여러분 노방 전도라든지 이런 전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가정을 방문하는 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요 둘이라든지 셋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왕 하는 거 많이 하겠다 그래요 사람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전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마침 단임 목사님 그래 마지막 시간에는 좀 전도 작정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지 강사가 단임 목사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가는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전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몇 명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열 명부터 열 명부터 열 명 앞으로 전도하실 분 손 들으시 막 들어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막 여기 손 듭니다 다섯 명 또 막 손 들어요 세 명 또 막 손 듭니다 두 명도 손 들고 한 명도 손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맨 앞에 앉아서 시간시간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한 여자 권사님이 끝까지 손 안 들어요 막 아멘도 너무 크게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손을 끝까지 안 들어요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손 안 드냐 그랬더니만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쨔쨔하게 열 명부터가 뭡니까 열 명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몇 명 하신 거예요 자기는 백 명 해야 돼 백 명 막 교인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백 명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백 명 권사님이 생각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권사님 백 명 했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거 많이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자 시작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세 사람이 되는 거고 모든 전도는요 한 사람 2024년도에 나는 더더 말고 한 사람만 전도하겠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시작 그러면 한 사람 전도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뒤 집중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가 바로 한 사람 전도예요 포인트가 네 가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친구 따라 좋은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겁니다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 포인트 네 가지 읽어봅니다 작정 시작 작정 기도 관계 지속 자 핵심 전략이 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한 사람 전도 지금 서울연회가 3월 31일 총력 전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한 사람 전도는요 관계 전도예요 관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전도운동은 한 사람을 작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관계의 끈을 잘 활용하는 거죠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연 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기죠 혈연 지연 학연 그래서 이 연 그래서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저희 교회는 새가족 이렇게 등록을 하면요 우리 새가족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지금과 함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년 연속해서 서울련에서 성장 최우수상을 받았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뭐 아멘 안 해도 괜찮건 반응 없어서 상관없어요 뭐 남의 교회인데 굳이 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요 서울련의 역사에서 지금 3년 연속해서 교회 성장상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입교인도 이 재정 비교해가지고서 또 그만큼 퍼센트지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도 물론 많이 했지만 그 기간 잘한 게 뭐냐 지금도 잘하는 게 뭐냐 정착이에요 정착 우리 그때 한때는요 거의 95%입니다 새가족이 들어오면 거의 95%가 정착을 해요 그 정착률을 높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관계 한 사람의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윈안이라는 교회 성장차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친구 7명만 만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 떠밀어도 교회에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관계 관계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전체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은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관계 끈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강남 갈 일도 없는데 친구가 간다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성경적인 근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모임 안에서 이 전도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도 이 전도 가능하고 한 동네 지역 안에서도 그리고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이 전도가 가능하죠 나의 전도 영역은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인데 지금부터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한 사람 전도의 실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시 59분인데 몇 시까지가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지 아까? 3시 25분이요? 그래요? 큰일 났네? 어쨌든 조금 더 해도 되죠?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조금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옥 갈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식구들 중에서 내 친한 친구들 중에서 같은 동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정하는데 오스카 톰슨이라는 사람이 동심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나를 중심원하고 찾아보라는 거죠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친인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친구, 이웃, 모임, 직장 잘하는 사람 안면 있는 사람 등등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 근데 그 중에서요 내가 한 사람을 이번에 정한 한 사람 한 3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된다 너무 소중한 사람 나의 가족일 수도 있죠 내 남편,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자주 만나서 밥 먹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종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전 미국에 있는 사람 막 작작 이러면 안 되고요 제주도도 안 되고 이 종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하는 것인데 우리 옆사람과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 정했습니다 시작 안 정했어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정했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부터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다리를 건너간 네 개 오늘 본문 속에 찾아 봅니다 첫째는 만남의 다리입니다 요한복음 41전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 대상자로 자기 형제 시몬을 정하게 되었어요 대상자로 첫 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예수를 누구에게 전할까 자기 친구 나다 나일이 전도 대상자가 되었죠 그를 전도 대상자 정한 다음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역사는 만날 때 나타납니다 시작 그래요 자꾸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대 첫 번째는 기도로 그 사람을 만나요 기도로 전도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과 자꾸 만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이때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바지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찾아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는 기도 전도 대상자 정하면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위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로 영접하고 시인할 수 없으니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작! 기도한 만큼 역사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로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가 만날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빈선보다는 뭘 하나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작은 선물 작은 것이 큰 것을 엽니다 여러분 열쇠 열쇠 아시죠? 열쇠 영어로 뭐죠? 키 또 열쇠 사투리로 뭐라 그러죠? 세대 세대 여러분 세대 열쇠 키 같은 말이지만 다 작아요 작아요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엽니다 큰 집을 여는 것은 작은 열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작은 선물 예를 들면 음식을 좀 만들어서 갖다 준다거나 혹은 반찬 만들어 갖다 주고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서 갖다 주고 제가 시간만 많으면 충분하게 설명할 텐데 시간이 쫓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애경사 등등에 참여하면서 피로를 채워주게 되고 만나 차 한잔 먹게 되고 식사 한 번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역시 그 사람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조건 없는 섬김으로 감동시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배추를 반포기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면서 애기 엄마 이거 먹고 내일부터 교회 나와야 돼 그러면요 김치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때는 교회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립주의란 수건을 만들어 줘서 교회에서 그거 우리 교회는 집에 안 가지고 합니다 자기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 줘요 그때 그 수건 주면서도 이거 수건 받았으니까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바로 그게 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때는 얘기 안 해야 돼요 근데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왜 저분이 저 교회의 다리인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때는 조건 없는 섬기로 감동시키고 두 번째 다리는 뭐냐 말함 말함 그래서 복음적인 말하는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데 자 4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안드레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좋은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지 전도 대상자 자기 형제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했어요 첫 번째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감의 다리 두 번째 입을 열어 말함의 다리 입을 열어 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필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 나이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렌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복음 예수를 시의자 복음 예수 그리서를 당당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쭈삐쭈삐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당당하게 자 이게 초코파이 초코파이 우리 본목사 중에 한 분이 미국 UMC가 있는데 가기 전에 전도 담당 목사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본목사가 가서 초코파이 하나 찍어오라 했어요 사갖고 와가지고 찍어왔는데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 위에 뜯었던 봉투같이 해서 찍어오라 이렇게 찍어왔어요 초코파이 왜 갑자기 초코파이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과자 나라에서 초코파이가 왕이래 왕 대장 과자 나라의 대통령 왕이 바로 초코파이 초코파이 일단 생김새 보세요 시커멓게 생겼죠 뜯으면 근육질 쫙 뜯어요 이렇게 과자 나라의 일인자 일인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초코파이가 과자 나라의 대통령 일인자인데 과자 중에 칸초라고 해요 칸초 조그만한 거 칸초 개들만 보면 그냥 맥을 못추고 막 도망쳐요 이 초코파이가 어느 날 새우깡이 그랬습니다 초코파이 대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나라의 일인자 왕인데 왜 그 조그만 애들 칸초만 보면 그렇게 맥을 못추고 도망치십니까 그랬더니 초코파이 그러더래요 얘야 예수의 옥강아 너 몰라서 그러는데 칸초 개들 모양은 작아도 우통 벗으면 그 몸에 문신 있어 문신 그래가지고 이 칸초만 나 타면 도망친대요 제가 전에 유성지방 대전 유성지방 연합성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호텔을 잡아주는데 계룡스파텔이라고 군인들 휴양소를 계룡스파텔 거기를 잡아줘요 아마 군에 관계된 누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여기 시설은 조금 낙후가 되었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 원탕이래 원탕 이 유성 온천 온천의 온탕이라서 물이 제일 좋대요 여기가 시간 날 때마다 지하에 가면 대온천탕이 있는데 그건 무료가 되니까 하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제가 지하에 내려갔어요 그 이른 새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물이 좋다 그러니까 좋게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있는데 한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저 출입구 쪽에서 1단의 무리들이 한 대여섬이 확 들어옵니다 벌써 봐도 예사롭지 않아요 머리 깍두기 머리 딱 해가지고 덩치가 이래요 나는 그들과 나의 공통점 다 나의 공통점 나는 새벽기도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집 앞에서 기도본살 기도 그런 기도 아시죠? 술집에 이렇게 지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술집에 일을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해장술 먹고 몸풀려고 이제 온천에 온 거예요 거기에 오자마자 바로 제가 있는 탕 속으로 다 들어와요 다 막 장난치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그 다섯 명 모두 몸에 문신 있어요 문신이 호랑이 문신에 뭐 별별 문신 다 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는 저에게 등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의 등에는요 용의 문신 이렇게 금방 막 날아갈 것 같은 용의 문신이 딱 등판에 새겨져 있어요 겁이 확 나는데 그 용 문신 바로 옆에 밑으로 다섯 글자가 있어요 다섯 글자가 그 다섯 글자가 뭐냐면 이겁니다 착하게 살자 그걸 보는 순간 무서움과 동시에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요 웃음이 거기서 내가 웃었다가 큰일 나잖아요 비웃는다고 그래서 제가요 조용하게 웃음을 참으면서 조용하게 정리를 해가 얼른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진짜 몸에 문신 있는 사람 보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면서 이 새우광과 칸초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새우광이 칸초를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아그리바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를 전했는지 이유가 뭘까 바울은 말합니다 칼라데 6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문신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과시게 되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요 바로 만앙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정복자가 되시는 예수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차태진을 벤치마킹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차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프리덴셜 생명 보험 주식회사에서 3년 연속해서 보험 세일즈 전국왕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책에서요 3년 연속해서 보험 세일즈 왕이 된 비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가진 보험 상품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잘 살든 못 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내가 가진 보험 상품은 다 필요하다는 확신 두 번째 파는 만큼 내게 유익함이 차지한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보험 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나가는 세일즈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보험은 뭐죠? 천국종합보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보험은요 나비금이 없으니까 보장은 10년 20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 천국종합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첫째로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가 필요하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전하는 만큼 내게 유익함이 찾아온다 열매에 상관없이 내가 전하는 만큼 내게 유익함이 찾아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보험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엽사랑 인사합니다 당당하게 전합시다 시작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사피가 있어요 사피 예수 십자가에는 사피 어떤 분은 그러죠 고수도부에서 말하는 피 내장 쌍피 두 장 맞아요 면피의 지름길 무슨 얘기냐 예수 십자가 속에는 피자로 시작이 되는 네 가지 피 첫째는 뭐냐 파던 사죄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 보혈의 십자가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다 사함받는 사죄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 속에 있고요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 속에는 평안함 불안에 떨던 사람도 예수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 평화의 주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서 갈까 방화된 인생을 살던 사람도 예수 십자가 의지하기만 하면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당당히 나가게 되죠 제가 제천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를 4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를 받고 4월 달에 안수를 받고 제가 7월 달에 그 교회로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 아버지였었는데 제가 서리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저를 찍어뒀어요 이렇게 너는 안수받으면 꼭 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그냥 4년을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부임하고 부목사 부임하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오건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분이 작은 공장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 공장의 여직원이요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동을 피우는데 망치들과 지금 유리창 다 깨고 있고요 남자 직원 막 4, 5명에 달라붙어가지고 제압을 하면요 으라차차하면 다 나고 떨어진대요 지금 그 오른손에 망치들과 막 휘두를 대고 있는데 빨리 목사님 와달라고 저보고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귀신의 정체 귀신을 이기는 전략 방법 다 알아요 제가 그런데 이론으로는 확실하게 아는데 한 번도 그때까지 실전의 경험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하면 귀신과 맞짱 떠본 적이 없습니다 배운 건 다 배웠는데 그때 그 권사령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부목사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쪽에 선수인 줄 알고 저보고 빨리 와달래요 사실 그때 그분이요 망치 얘기만 안 해서 제가 갈라냈었어요 아 근데 망치 들고 막 휘두른다 이거 잘못 갔다가 망치 얻어맞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오라니까 목사 체면에 또 가자니 그 망치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짧지만 제가 기도했어 기도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 팍 뜨기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사야 너 빨리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려라 제가 담임 목사님 막 달려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왜 왜 오권사님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오권사님 공장에 여직원이 지금 막 망치 들고 휘두르고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빨리 와달랍니다 저보고 와달라 그랬는데 그건 빼고 그냥 빨리 와달라고 요거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은 당신 보고 오라는 줄 알고 저보고 빨리 가서 시동 걸어 시동 제가 얼른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걸어놨어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회개가 찾아 회개가 무슨 회개가 찾아왔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임 목사님은 제 친한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신학교 친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분도 저는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너무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제가 버릇이 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그냥 아주 뭐 너무 친밀하니까 그래서 뭐 버릇없이 굴고 예의를 잘 지키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회개했어요 회개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예의를 지키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중에 나오셔서 얼른 내려가지고 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이렇게 목사님 타시죠 딱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목사님 창가 계십시오 얼른 또 내려가지고 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어이 달인 목사님 이거 안 하던 행동하니까 이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기분은 좋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앞서 가시죠 앞서서 어찌 부목사가 단임 목사가 동등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가시죠 제가 빨리 오라고 아무리 재촉을 해도요 끝까지 1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자 공장의 문이 딱 열려졌습니다 공장의 상황은요 성경의 상황과 똑같아요 귀신들린 여자 하나가 씩씩거리고 있고 저 한쪽 현에는요 제자들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 남자 직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그때 우리 달인 목사님 황해도 연백 출신이신데 키가 1미터 60밖에 안 되세요 성경책 하나 딱 드시고 저쪽은 지금 망치를 들고 있는데 성경책 하나 딱 드시고요 보무도 당당하게 딱 걸어가세요 저는 마지막까지 뒤에서 호의를 하면서 1미터 거리 유지하면서 딱 하세요 이렇게 딱 거기 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달인 목사님 얘기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세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목나마가 퍽 쓰러지는 것처럼 퍽 쓰러져요 격렬을 일으키게 되고 거품을 토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참 잘했던 거 목사님께 보고한 거 참 잘했다 혼자 섣불리게 뛰어가지 않은 거 참 잘했다 끝까지 거리 유지한 거 참 잘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참 잘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 피 속의 네 번째 피가 뭐냐? 파워 건령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세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사탄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혼비백산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은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우리 옆사랑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또 합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작 다른 것으로 시작했어도 결론은 항상 예수 우린 예수를 당당하게 우리 옆사랑 인사합니다 당당하게 예수 말합시다 시작 세 번째는 이제 초청의 달입니다 자 첫 번째 전도 대상자 정한 다음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해요 세 번째는 바로 와보라 바로 와서 보라 바로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종교교회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 전도는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도하고 또 교회를 전도 체질교회로 바꾸고 제가 또 전도를 또 강의하고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전도법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게 없습니다 전도 폭발도 신청했다가 못 받았어요 지금 후회가 많이 돼 전도 폭발 받았으면 참 좋았을 걸 전도 폭발은 전도도 좋지만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데 참 좋습니다 뭐 내비게이터 선교회 또 ccc라든 이런 좋은 전도법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전도 전도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전도법을 좀 알려달라 전도법을 그래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자랑 전도법이라고 세 가지 자랑만 하면 전도가 돼요 세 가지 자랑 한 번 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 두 번째는 우리 종교교회 너무 좋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를 장 세 번째는요 목사님을 자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할 때 고개 한번 돌려가면서 너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시작 세 가지 자랑만 잘 해도 전도가 돼요 세 가지 자랑 다시 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또 합니다 우리 종교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또 합니다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랑의 세 가지 힘이세요 자랑 우리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24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 이제 38년생이시니까 86세이세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본래는 이제 처음에 장로님들하고 퇴직할 때의 약속은 후임자를 위해서 5년 동안 교회 출석을 안 하시고 5년 뒤에는 오실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안 오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 예우를 잘 해드렸다 이렇게 해요 저는 전해드린 거예요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원로 목사 이렇게 했대요 제가 이제 부임을 했더니 제가 부임할 때 은평유타운 개발 때문에 임시예배당에 있었거든요 제가 임시예배당 2년 있었는데 그때까지 진짜 교회 한 번도 안 오셔요 근데 이제 예배당을 제가 그 사이에 은평유타운의 교회 예배당을 줬습니다 입당 예배를 앞두고 제가 이제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때부터 다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다 모시고 왔어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매번 이제 예배당에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들으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밖을 나갔더니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 이 목사 내가 그 정 목사님하고 같이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야 정 목사님이 이 목사 자랑 칭찬 엄청나게 하더라 그래요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죠 그래요 또 얼마가 지났어요 어떤 선배가 그래 야 이 목사 내가 정 목사님 만나서 같이 차 한잔 마셨는데 어휴 정 목사님이 이 목사 칭찬하는데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고 아주 진심으로 이 목사 칭찬하고 자랑하더라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에 좋게 얘기할까요 좋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자랑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도 나도 그분을 자랑해야지 그분을 칭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주님의 집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주예정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 들으셔요 들으시고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암흑의 권세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예수 자랑하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목사님 막 자랑합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생애가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높여주실까요 높여주실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전도하는 성도들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은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전도는 이런 첫 번째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 올해 89세가 되신 원로 장노님이 계십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다 지금은 이제 몸저 누워계신 그런 장노님이신데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16년 전에 진강교회를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임시예배당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 농협 건물을 이제 두 층을 얻어서 임시예배에 서서 있을 때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꼭 제 목양실은 뭐 그래봐요 한 세 평 정도 됐었는데 와요 이렇게 그래서 한 주간 더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늘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0시 한 45분 정도 되면 그분은 늘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시면 이제 제가 뭐 미에로 화이바다나 따드리고 또 홍삼도 따드리고 그러면 그거 먹는 재미로 계속 오세요 이렇게 매주마다 근데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한 주간의 얘기를 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안 좋았던 일들도 막 얘기합니다 또 그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당의 반대쪽에 있는 그 정당을 막 비난하고 때로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막 들으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잔용이 남아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그게 막 귀에 맴멈거리게 그 여러 번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고민이 된 고민 이 11시에 배가 이제 우리도 가장 중요한 그 3부에 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 바로 듣고 강단에 올라가니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분이 늘 10시 45분에 오니까 아예 10시 44분에 문을 걸어 채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오지 마시라고 얘기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43분쯤 아예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야속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이 단임 목사에게 인사하겠다고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저는 다 봐도 좋습니다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오시는데요 얼굴이 달덩이잖아요 환한 얼굴 환한 얼굴 와가지고 입을 열자마자 손주 자랑하는데 손주 목사님 우리 손주가 미국 시카고에 사는 거 아시죠? 알죠? 알죠? 그 손주가 얼마 전에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 상을 받았는데 글쎄 대통령 오바마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통령 상을 받았다고 그렇대요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화제가 또 다른 화제가 또 다른 데 넘어갔는데 조금은 또 그래요 우리 손주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오바마 상을 받았다고 아 그래요 하면 또 축하드린다고 했어요 또 다른 화제를 가지고 갔는데 또 그래요 또 우리 손주가 이게 세상에 있을 일입니까?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상을 받았다고 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따가 광고할까요 광고? 아 그건 아니고 목사님만 아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조금 지나니까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오바마 오바마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얼마 뒤에 시카고 지방연합성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평신도 성회하고 낮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잠깐 티타임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시카고 그쪽 어디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원로 장러님의 손주가 이쪽 어디 사는데 얼마 전에요 국민학교 졸업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상을 받았다고 막 자랑했어요 근데 표정이 별로에요 표정이 근데 나는 내가 발음을 좀 희연차게 해서 해가지고 발음을 조금 돌려서 오바마 대통령 상을 받았다고 근데도 별로에요 별로 전문력으로 이번에는 이빨이 돌려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상을 받아요 근데 선교부총가 저를 툭툭툭툭해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미국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미국에서는요 대통령 상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무한한지 웬만하면 다 받는데요 그래요? 내가 미국 사람 아니니까 미국에 안 사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LA로 옮겨서 그것도 연합성에 했습니다 제 호텔로 와서 저를 아이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대통령 상 웬만하면 다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미국 오래 사신 분인데 목사님 정확하게 말하면요 웬만하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아들도 받았는데 웬만하면 다 받는 건 아니고 한국만큼 까다롭지 않고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프라우드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요 학교마다 배분을 준다 이렇게 좀 우수한 학생들은 대통령을 준다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 다 받는 건 아니대요 제가 정확하게 알았죠 한국에 왔어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러님 이제 옷으로 오세요 이렇게 목사님 집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 앉으시죠 하나 따들여서 못으세요 장러님 그런데 있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 들었는데 장러님 손주가 받았다는 그 대통령 상 있잖아요 그거 오바바라 대통령 상 그거요 웬만하면 다 받는답니다 그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 그때 그 손주 자랑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 장러님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저도 얘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요 여러분 내게 뭔가 자랑거지가 있을 때 그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행복해야 되고 그 예수를 어디든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입을 열면 예수 예수를 말함으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 한 가지 자랑의 위력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종교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요 종교 여기 종교교회가 아니라 종교를 한번 가져볼까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종교를 한번 가져볼까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느 종교 혹은 어느 교회에 대한 막연한 호감도 막연한 호감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막연한 호감도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교회 잘한 교회 우리 종교교회 너무 좋아 그럼 상대방이 어 그래 좋은 교회네 또 만났어요 두 번째 우리 종교교회 요즘 너무 신바람나 그분도 같이 마탐구 쳐주면 어우 좋겠어 좋은 교회 다녀가지고 세 번째 만났어요 아 우리 종교교회 너무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식군뚱해요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식군뚱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또 만나서 또 네 번째 또 얘기해 그럼 이 사람은 화를 내요 아 그거 벌써 몇 번째 얘기했어 그만 좀 얘기해 그래서 또 얘기해 또 다섯 번째 막 화를 버럭버럭 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근데 또 여섯 번째 만났어요 아 우리 종교교회 너무 좋다고 막 산을 치면서요 벌써 백 번도 더 얘기했다 막 싫어해요 너무 그래도 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래서 일곱 번의 고배를 넘어가고 여덟 번째까지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화를 막 내지만 이 마음 속으로는요 막연한 호감도가 딱 생겨내리게 나한테 저렇게 핀잔을 듣고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 종교교회 종교교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하게 되는 막연한 호감도가 이석에 자리 잡니다 이렇게 자 전도대상자 만나세요 목사님 자랑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전창희 목사님 너무 좋다 그러면요 그 상대방이 어우 좋겠다고 주셨어요 좋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두 번째 만나세요 우리 전창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좋다면 너무 좋다면 막 같이 방언을 해요 세 번째 얘기하면 약간 시군둥하게 나와요 목사님 뭐 거기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부분 이 사람 싫어하는 거라서 안 해요 근데 그걸 뚫고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막 내면서도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전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만난 적이 없지만 저렇게 저렇게 자랑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 사촌동생 되는가 보다 막연한 호감도가 딱 자리에 이렇게 잠대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렇죠 정교교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자랑의 효과의 자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사랑에 인사합니다 입 놀리지 말고 자랑이나 열심히 합시다 시작 그래요 입 놀리지 말고 자랑이나 열심히 하세요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또 목회자 자랑하고 장론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초 마지막 기대입니다 기대 자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약하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장차 하러 기대 지금은 생고구마 같지만 반드시 저 사람 나올 것이다 기대 기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하는 거죠 한 사람 그 외쳐보면서 정리하는 거니까 한 사람 정했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다리 건너간 만남의 다리 먼저 기도로 만나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입을 넣어 예수를 당당하게 말하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꾸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3월 31일까지 우리 교회라고 그때까지 초청한다고 그리고 기대하세요 기대 반드시 올 거야 그런데 안 와요 안 와 그럼 포기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만나세요 또 예수 말하세요 예수 또 초청하세요 또 초청하세요 저 맥주감사주일 아니면 언제까지 6월 말까지 그리고 또 기대하세요 그런데 또 안 나왔네요 그럼 이번에도 또 돌고 돌아서 또 만나러 가십시오 또 이번에도 돌리고 돌려가지고 또 예수를 말하세요 또 초청하고 또 기대하게 되고 언제까지 시작 한 사람이 죽게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전도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도 ing 전도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지금도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사람이 죽게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전담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교교회 우리 남감리교회 어머니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센터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꼭 죽게로 돌아온 이래 쓰임맞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